나 자폭 준비됐어요! 나 EMB 바꿀게요 느낌 오죠? 나 항상 준비됐어요? 나 항상 나 두세스요 하나 둘 셋 이것이 자폭이다 희망편! 조합이 싹 다 맞는데 하나 탱커만 디바이거든요 어 디바 말고 딴 거 안 돼요 그러는데 애초에 디바랑 솜브라가 나와버리면 두 사람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해서 픽을 잘 안 걸리더라고요 아 아노비스 딱이죠 디바의 전장이죠 네 넥킹이 넥킹 시그마 시그마 넓은 거야 시그마 강착 빠졌고 렉킹볼 뒤에 렉킹볼 렉킹볼 반피 렉킹볼 필 렉킹볼 필 렉킹볼 필 뽕도 본다 뽕도 본다 조심하고 해킹할 시그마 보는 중 시그마 반피 시그마 필 아 이걸 또 자폭을 써야 돼? 아 불안해서 썼어 어 EMP 샀다 우리 뭐 산다 뭐 산다 뭐 산다 렉킹볼 반피 뭐 잔대요? 두피 스킬 빠졌어요 시그마 가 석양 조심 나이스 시그마 필 시그마 필 이것이 자폭이다 희망편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오케이 렉킹볼 컷 나이스 아어어허허허허허허헣 트위리하 아 그런거였어 이게 약간 팔밍이 근데 엇갈리네 예 제가 한번 참아야 되는데 자폭을 참을성을 좀 빌러보세요 어 삐라님이셨어요? 어? 어? 어 저 저 나무늘본데 박았습니다 어 여기서 만나네 아 아이디가 영어라 가지고 난 몰랐는데 아네 듀오 아니에요 저희 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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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보는 중 윈스턴핀 나이스 레킹보보는 중 레킹보리이벨 나 자폭 고차요 자폭 준비됐음 준비 항상 돼있어요 네 가능한.. 아 나 해킹당했어 해킹당했어 잠깐만 나 해킹당했어 오케이 레킹볼 컷 아니 그 타이밍에 해킹하냐? 손브라 스킬 빠졌어요? 안 돼어어어어 마지막 자폭 찾는데 까비 나이스어어어 마지막에 딱 패스면은 EMP 자폭 완벽했었는데 저는 이제 참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번 판을 통해서 근데 EMP는 못 참아 EMP 안 쓰면 게임 터지더라구 딱 강 나왔을 때 써야되긴 하죠 제가 조금 더 빨리 채워서 대기를 해놓겠습니다 어 여기 눈반이 또 디바 전장이죠? 한주 있어요 네~~ 라인님 따라가줄게 내가 라인님 따라가줄게 라인님 편한대로 하자 용암 용암 여기 여기 시그마 왔다 시그마 반피 시그마시그마시그마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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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 개욤 오케이 오케이 리그룹 한번 해서 국무해서 가자 어 우리 EMP 자폭이면 무조건 뚫어요 사격 불쌍구요 우리 라인 케어 줘야해 우리 라인 케어 줘야해 안고 트랩 벌스 부착 빠짐 나이스! 나 메카 탔어요? 나 자폭 95%! 나 EMP 자폭 있어요! 이것이 자폭이다 희망편! 아무도 없는데? 오케이 나이스! 깔끔했죠 EMP 자폭 엄청난 진영 붕괴였다 이것이 궁극기 연계지? 모이라 저 모이라필 까비 모이라필 모이라필 컷 나이스! 시그마필 시그마필 시그마컷 나이스! 자폭 97%! 이것이 자폭이다 희망편! 호빵풀 돌았어요! 윈터필 윈터필! 아나반피 아나반피 아나반피! 저 자폭 다시 찼어요 오죽이 제트레 아 나 떴다 리그룹 합시다! 상대 궁 많이 써줬다 이거 3거점 EMP 자폭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나 EMP 맞출게용 상싱 아 아프다 1분.. 아직 2분이나 남았어요 정맥 틀에 반필 상대 궁극기 상대 궁극기 상대 궁극기 상대 궁극기 상대 궁극기 느낌 오죠? 나 항상 준비 됐어요 상대 궁극기 하나 둘 셋 이것이 자폭이다 희망편 나이스 나이스 이것이 자폭이다 희망편 나이스 이거지 좋아요 나이스 비트 체레조심 우리 라인 케어 되나? 나 매틱스 이제 없어 막턴 막턴 찌찌 막턴 윈턴필 나 자폭 또 찼어요 천천히 한조 공날라와요 어쩔 수 없다 간다아 한조 컷 애들 갈라났어 애들 갈라났어 아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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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컷 윈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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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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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필 반 시그마필 시그마필 시그마 컷 시그마 컷 막아 막았어 막았어 트레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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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트레님 감동케어였다 그쵸? 막아 막았어 막았어 트레님 가폭 육십폭 하긴이요 엠피 안써도 될거같애 윈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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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까비 윈턴필 나 자폭있어요 위도우조심해 위도우 봐줄께요 내가 위도우필 위도우필 위도우컷 나이스 자폭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자폭 지금 날릴 수 있나 준비되면 말해줘요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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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가 막혔다 이 맛 해야지 아 여기서 딱 하트 감정 표현 딱 했어야 했는데 편집하세요 편집 역시 근데 맨날 동격조합이랑 재미없는 거 하다가 윤디 이런 거 하면 좀 속도가 있어서 좋아 궁극기 핫도 맞고 브리핑으로 튀어 올렸는데 브리핑할 게 없더라고요 방벽 깔게요 오클릭 날립니다 방벽 깔게요 오클릭 날립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시청자분들 아무도 이미 좋아하는 음식 역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취미라고 하면 산책 영화 보기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 O형이에요 O형 저는 또 삐라님 인형인 줄 알았죠? 소개팅 나올 때 써먹으라고 제가 배워놨거든요 삐라님 연애 안 하세요? 그거는 뭐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소개팅 잡히시면 그러면 방금 제가 썼던 거 한번 써보세요 플랜 B로 약간 인형 같지 않다 그러면 그댄 나의 이상형? 연애를 언제를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방송을 시작하고서 헤어졌습니다 삐라님은요? 저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무슨 소릅니다 아 못? 정말요? 아니 뭐 그렇게 됐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 그쵸 그쵸 시간만 있었으면 혹시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국밥 한 두 그릇 정도 먹면요 그리고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한 명 딱 떠오르는데 국밥 두 그릇 가능하고 말 많고 누구죠? 인형님 아이잉 여기는 EMP가 무조건 가능한 곳이다 리퍼 리퍼 반피 리퍼 반피 리퍼 망령 없고요 리퍼필 리퍼필 라이스 라인보 던중 라인보 던중 라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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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인볼 수 있나? 라인필 라인필 아 잡아주고 까비 뭔 느낌인지 알죠? 자펌 먼저 던질게요 준비되면은 에에 에 에 위도우 궁켰구요 우리 선브라 위험하구요 일단 던질래 자 던질래 puesto wreck 갑니다 şeyler 아마 희망같은 것 arks 손브라필 손브라필 아나 아나필 아나필 2층에 겐지 2층에 겐지 2층에 겐지 나 자폭 또 찼어요 이번에 하긴 잠만 있어봐봐 확인 간다 하나 둘 셋 지급이다 아 망치맞졌어 기다려봐 지급이야 나이스 겐지컵 아니에요 해킹당했어요 하필 그때 망치오냐? 아 대박 각이었는데 망치 안 넣었어 오리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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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겐지 겐지 1백 나이스 겐지 컷 좋았다 매크리 볼 수 있나 매크리 매크리필 아 까비 내 조할 각인데 빨리 핸드 채우세요 네 자폭 채울게요 호그필 호그필 야 소프라필 자폭 90% 자폭 90% 자폭 오니에이요 잠깐만 4초 뒤에 4초 뒤에 1 1 2 간다 자아 모이라 모이라필 모이라 시프텍보 모이라 모이라 트레필 트레필 트레컵 레킹 보필 레킹 보필 레킹 보필 레킹 보필 2층에 솜브라 반필 솜브라 해킹 솜브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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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루시우 반필 루시우 반필 루시우 반필 다음 모바이댁가 상대 비트 끊었고 나이스 이것이 자폭이다 희망평 나이스 파찌 이게 왜 파찌지? 이정도면 그래도 오늘 승렬 타났습니다 모든 걸 다 썼네요 마지막에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2 2 2 2 2 2 2 2 2 3 2 2 3 2 2 3 2 3 3 4